안녕하세요 또또난남자 또또남입니다. 오프닝에 이렇게 누워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시간이 일요일 저녁이고요. 제 영상이 업로드 된 지 지금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장인과 유튜버를 병행하는 저의 일주일 루틴이 어떤지 이 사람은 대체 뭐하고 살길래 직장인과 유튜버 둘 다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을 건데 제 루틴의 시작이 사실 일요일 밤이에요. 왜냐면 영상 업로드를 하는 게 일요일 저녁이고 영상 업로드가 끝나야 이제 제가 뭔가 휴식도 하고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번 주 또또남의 이 한주 생활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갓생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좀 힐링을 좀 해볼게요. 지금 힐링을 좀 해보는 시간을 통해 주식의 요리를 노리로는 철로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최근에 한국에 처음 오는 강국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저녁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또또남의 원래 직장은 퇴근했지만 또 또또남 컴파니에 출근을 하는... 일단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올리는 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만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 정규 영상 하나만 편집한다고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중간에 짧은 영상 유튜브 쇼츠 영상도 하나 정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인스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스타에는 또 약간 인스타 특유의 릴스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영상은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에 만드는 영상이 최대 일주일에 한 5개까지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일요일 날 다음 주에 영상은 어떤 걸 올릴지 정하는데 그걸 정했으면 월요일 날 이제 그 영상의 스크립트를 쓸 수 있게끔 자료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컨텐츠가 좀 정보성이다 보니까 꼼꼼해야 되고 뭐 틀리면 안 돼서 두 번, 세 번 체크해야 되고 뭐 되게 다양한 자료도 봐야 되고 해서 예전에 학창시절 과제하는 느낌의 그런 과정이긴 한데 또 어떤 과정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들여서 해야 됩니다. 일단 빨리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화살을 하고 빨리 자겠습니다. 오, 잠깐만. 안녕하세요. 제 막내 시절을 봐주셨던 선배님이십니다. 아까처럼 안 나오게 해라. 너 그것도 했다며, 그 신입사운드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아니 그것도 선문도 안 했는데? 어, 신입사운드 근데 그거 우리 팀, 저희 팀. 아, 그니까. 근데 이제 니가 가니까 이제 그게 또또남이 직접 교육한다 이래가지고. 요즘에 블라인드 잘 돌려가지고. 근데 내가 그거는 한 명 한 명씩 다 반박해줬어. 너를 질투하는 그 무게면. 사실 뭐지? 전 어쩔 수가 없어. 무슨. 같은 상상생활을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내가 돈을 진짜 많이나 벌었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데. 누가 보면, 누가 분위기 소문에 의하면 무슨 몇 십억을 벌었느니 무슨. 까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기 상상적으로 하잖아. 근데 뭐 니가 그거를 잘 이겨낸 거 같아서. 근데 흔들리긴 해요. 솔직히 저 반영 나고 나서 휴가 진짜 안 썼어요. 있어? 아직? 아들 제가 휴가 쓴다고 하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휴가가 아직 남았어? 저도. 그래서 반영 나고 나서 휴가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 요즘 MZ 같은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눈치 또 보잖아요. 또 적당히. 보지. 아예 안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무슨 퇴사 소문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휴가 지난만심이라고. 퇴사 얘기 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안 적 없는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크란. 네. 저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밥 먹고 뭐 하고 가니까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진짜.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또남의 마일리지 시뮬레이션 파일이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제 마음대로 인기 있다고 얘기할게요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 시작하면 마일리지 파일 신청하신 분들 보내드리는 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매일 양이 정해져 있어서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죄송하고 아쉬운데 어쨌든 틈날 때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손목을 회사에서도 마우스 쓰는데 출근을 또 해가지고 또 마우스 쓰니까 손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보호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냐 난 이제 관절을 아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손목 관절을 아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자료 조사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할 거고요 빠르면 내일 정도까지 끝내서 내일 녹음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안 우리는 참 바쁜 길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영상 중에 회식 장면 하나 쓰고야 될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인서트도 쓸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인서트? 그래서 오시면 돼요 그것도 좀 했어요 회식이 끝이 났습니다 아 이게 뭐 마리 회식이지 거의 맥주 한 잔을 한 스무 번에 나눠서 마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음 편하게 회식도 좀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걸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아 오늘 집에 가서 편집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에 도저히 이게 수리 들어가진 않아서 원래 뭐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겸사겸사 잘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회식할 때는 항상 택시를 타고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비싼 돈 내고 택시 타고 가면서 일도 좀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추워 죽겠네요 빨리 들어가야지 저는 본업을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식하고 회식하고 회식 마치고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그래도 10시가 안 돼서 회식 한 번 치는 거 진짜 빨리 온 편이죠? 오늘 무조건 이 유튜브 본 영상 스크립트 끝내야 되고 녹음도 할 수 있으면 녹음도 오늘 끝내야 돼요. 회식 해가지고 약간 목이 잠기긴 했지만 어쨌든 해야 됩니다.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많이 해보는 걸 목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매주 늦어도 목요일쯤에는 지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11시니까 다 되었네요. 황당하네. 일단 오늘 해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매주 늦어도 목요일쯤에는 썸네일 작업 요청을 해야 돼요. 제가 촬영, 기획, 편지 모든 걸 다 제가 하는데 썸네일만 제가 외주 디자이너 분에게 맡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게 아까 점심시간에 스크립트 다 썼으니까 지금부터 녹음을 해야 됩니다. 녹음 작업은 제가 완벽한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녹음을 했던 것도 한 번 더 읽기도 하고 틀려서 다시 읽기도 하고 혹시나 더 나은 최고의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몇 번씩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짜리 영상이면 녹음하는 데만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어쨌든 전 지금부터 녹음 작업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미주노선 1등석은 LA와 애틀랜타 노선이다. 제가 대한항공 미주노선 1등석은 LA와 맷. 제가 대한항공 미... 제가 대한항공... 안녕하세요. 또또난 남자 또또남입니다. 눈이 감겨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점심에도 할 수 있으니까 들고 가서 좀 하는 걸로 하고 아우 진짜 막 이렇게 너무 패딩 입고 있으니까 완전 아저씨가 때맥불내고 있으니까 하긴 뭐 제가 아저씨죠 나이가 드디어 2023년의 마지막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내내 휴가이기 때문에 자체 종부식 했습니다. 진짜 종부식. 이제 내일 출국해야 돼서 오늘 집에 가서 영상 좀 마무리하고 짐도 사야 되고 일단은 운동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운동은 오늘 혼자 안 하고 특별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어떻게 해? 이게 뛰는 거가 이게 어? 내가 니 뛰는지 안 뛰는지 내가 보려고 무슨 뭐 뭐 뛰고 온다 이러더니 뭐 니가 오고 있어? 찍고 있어? 어. 안녕하십니까? 와쁘소 예. 와쁘소 예. 하하하하하하하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영상 올라올 때까지 이틀 정도 남았네요. 심지어 내일 출국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점심시간까지 제가 녹음한 걸 다 음원 편집하는 걸 다 끝내놨어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기 위에다가 제 나레이션에 맞는 영상을 하나하나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컷 편집 작업을 최대한 좀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짐을 오늘 살 수 있으려나? 못 사면은 내일 어 내일 출국하는 날 당일 아침에 짐을 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팬티 입고 오신 거 아니죠? 예? 팬티 입고 오신 거 아니죠? 아 뭐한데? 어? 뭐한데? 아 나 편집하고 있지. 다 쌌어 짐? 내일 출국할 준비는 다 됐어? 이제 나는 짐은 안 샀지만 너는 멘탈적으로 준비가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형이 영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 살짝 형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죠? 그 입국 심사할 때는 한 명씩 개별 심사해요. 어 그건 뭐 그냥 예스 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이게 AI 기능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앱인데 이 입국 심사나 호텔 체크인이나 뭐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자유 토픽 롤플레이 여기 붙잖아. 이거를 하면 사실 뭐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할 수가 있어. 좋은 하루 되세요. 호텔에 반갑습니다. 이름을 드릴까요? 내 이름은 또 떠남. 감사합니다. 두티앤엄. 여기 오늘 두 팀의 회사에 있는 두 팀의 회사에 있는 두 팀의 회사에 있는 두 팀의 회사에 있는 제 cousin은 스모커러 그래서 스모킹 룸을 필요해. 스모킹 룸을 필요해. 자 이렇게 너도 해보는 거야. 이미그레이션을 네가 해보는 거야. 호주에 입국을 하는 한국인 여행객. 여기서 이제 절면 이제 뭐 바로 뭐 나가린 거야. 그러면 이제 추방. 추방? 어 추방. 강제 추방. 굿모닝. Sir. 월끔 투 아스트레일리아. May I see your passport and arrival card, please? 어... This is my passport. Here.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in Australia? About nine... Nine days?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아 트래블링. 트래블링 with cousin.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스픽 앱을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워낙 이제 언제 시간이 날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딱 선생님하고 수업을 잡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때나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편리해서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접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인식률이 되게 높아. 오 그러네. 놀랐지? 오 깜짝 놀랐어. 투머치 토커를 다 받아내나니. 그리고 혹시 얘는 이걸 다 이제 AI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떤 표현이 뭐가 잘못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가 계속 제안을 해주니까 어 이거 뭐라고? 나 지금 깔아야겠다. 지금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나의 당신을 좋아한다. 나는 이yl어의 풍들의 풍경에 참여해주居. 너무 좋아. 그의 풍경에 참여해주세요. 서쪽상 아... 정말 많아요. 그럼 이제 음란을 포장 23년도 제일 깊은 순간 시드니 스토어 보는 랜딩하는 순간 23년도에 제일 깊은 순간이 언제 내리나 했어? 시간이 진짜 안가? 근데 이게 내가 데이터가 안 돼 있으니까 내 시기에는 이게 중국 시간인가 한국 시간인가 12시로 돼 있는 거야 그 앞에 모니터 없었어? 몰라 그럼 모르겠고 아직 나이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맛있네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아 이거 물 한 줄 얘기했네요? 아니 이거 못 삼겠다 맨몰 야 좀만 고기는 미니빠잖아 근데 워런이니 뭐라는데? 응? 이거 돈 내야 되나? 엑스라 차려 죽었나? 고기는 돈 내야 될 거야? 호텔에서 방에 물이 제공되는지 혹시 직원에게 물어보는 상황 연습하고 싶어요 따라해봐 Is there complimentary water in the room? That's correct! 실전에서도 성공할 것인지 Hi, this is 2259 Is there any complimentary water in my room? Yes, two bottles of water 소위 잘했네 잘했네 아니 내가 무슨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근데 저게 그 신기하게 다 들려 아 진짜? 들리는데 되게 원어링마로 이런데 들려 아 이거 물을 이거 무슨 그리스야 그리스? 약간 그런데 아 뭐 투바를 했는데 약간 메기를 잠깐 잠깐 한 거 보라 여행 중에도 어김없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 올 때 북경을 경유하는 중국 국제항공을 샀거든요 그래서 북경에서 경유하면서 편집을 많이 끝냈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엄청 많이 했어요 컵편집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지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만 봐도 공간이 컴팩트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 전환이 되게 빨라요 막 웬만한 영상이 한 2-3초만에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손이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컵편집을 다 마치고 나서 마무리로 하는 작업은 이제 영상에 자막이 팝업 자막 같은 예능 자막 같은 게 팍팍 뜨는 게 있죠 그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영상에 색감을 맞춰주는 작업이 있어요 색보정을 구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분명히 바깥에 풍경도 보이고 내부도 보였는데 카메라 가지고 찍어놓으면은 바깥에 풍경은 막 하얗게 빛이 나가가지고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밝기를 좀 낮춘다든지 색감을 좀 맞춰준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는 것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영상이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예약을 제가 시간에 딱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되면은 영상이 여러분들께 보여질 수 있게끔 예약을 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이번 호주 여행의 초반부에 편집이 끝나서 남은 여행은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갓생 또 떠나면 어떻게 사는지 한 주에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여행을 매주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출국하는 부분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긴 했지만 진짜 제 삶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2024년에는 갓생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맛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또 소개해드린 스픽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보시면 또 떠난 구독자들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2024년도에 긍당하게 자신감 있게 영어 막 막 얘기하면서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2024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감으로 맞춰서 얘기한 것 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